현재 전화자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옆집으로 가볼까 옆집으로 가볼까 옆집으로 가볼까 옆집으로 가볼까 west 오 오 아이고 도움까지 딱 나오네 아이도도 아 아 아 아 대신 하지마라고 빠질거라 빠져붙다 빠져붙다 젤리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요새 엄청 애매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딱 물고만 있습니다 많이 좀 흔들어주셔야지만 아주 반응합니다 수심이 많더라도 안 흔들지면 안합니다 수심이 많더라도 오 얘도 올라왔네 건드려주세요 매매는 한번 보세요 다섯 바퀴 자 바로 있어 다섯 바퀴 페이나이 모여 오 왜이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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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이래 왜이래 자 바로 지금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고 그 옆에 라인 칩니다 라인 칩니다 오 형님 저거 보고 왔어요 아 내꺼 보면 안되는데 탁시도 하기 전에 혼자 먹고 오시더랍니다 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개인 도시락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식사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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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춘 타이밍에 구경해 보죠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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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성 20개의 전자로 대구소 집사는 누구예요? 한 마리에? 아, 나한테! 15m 15m 25m 15? 15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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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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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아멘 야 이거 사이즈 좋다 야 사이즈 사이즈 좋다 포인트 이동 한답니다 이동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유월도를 타고 진해 내만 텐냐 낚시로 왔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한번 옮겼는데요 앞전 포인트에서는 사이즈는 좋은데 마리소가 너무 안좋았어요 저 뒤에 크레인이 근처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텐냐 마리소 한번 오라고겠습니다 10m에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10m에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괜찮네요 와 사이즈 미쳤다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수상 성립시장 정리 방금 편냐에서 하나 나온 겁니다. 시각이 없습니다. 편냐 사이즈 굿. 편냐 사이즈 굿. 편냐 사이즈 굿. 편냐 사이즈 굿. 편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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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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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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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필지 안되지? 뭐야! 안나까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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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이거! 그래도 완전 컸는데 이게 줄이 바로 온다 야! 어? 안 된다! 내가 할 집이 야 그거 갈지? 이게 뭐야? 아 지금 어구는 10m, 10m. 마지막 한 번 하고 설치하겠습니다. 우와! 쌍기받아 팔찌 온다고 하잖아. 팔찌칼이 낮췄다고 한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금 올리면 안되는데 봐. 어? 아 오! 갈찌 맞네. 와 배 바로 배. 빵하네 진짜 잘 먹네. 뭘 먹길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진해 내맘깔치 최고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41분 자 이제 가겠습니다. 네. 여기 해 뜨는 거 보이죠? 오늘 아주 재밌게 딱 됐습니다. 안녕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